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재비를 뽑더라 아멘 오늘 직부는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또 이제 초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직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단으로 주신 그 원단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은혜 아래에 있는 산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랩런트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원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 밖은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국기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려라 지금 피 제사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 피를 바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복음의 실체가 오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매일 예배하는 것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강단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강단에서 의의 무기록수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우리 지체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기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요 외부 세력이 교회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내부에 마귀의 무기로 쓰이는 잘못된 교인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들여라 이렇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일리 밥티즘 밥티즘은 세례죠 매일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 세례가 무엇이죠? 물속에 잠길 때 나의 옛 체질, 옛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 올라올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새틀이 되었습니다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과 집중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언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의의의 종으로서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은요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서요 신론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차를 사면요 고사 지내요 근데 우리만 안 지내지 백이면 백 불신자들은 불안해서 고사 지냅니다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거나 대박나게 해주세요 안 믿는다고 하면서 고사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모든 걸 누구나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냐 우상숭배하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운명과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강단 말씀만 따라가는 의의의 종이 되어라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틴 루터를 말씀하셨죠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합니까? 이 성경이 많은 백성들에게 읽혀지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루터에게 정지의식을 심어주죠 네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나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성경 번역한다고 해서 네가 어떻게 될 줄 아냐? 그리고서 잉크병을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겠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 출처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지의식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강단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갈보리 언약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라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냐 전날 밤 밤새도록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시고 온관 모욕과 채찍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은 나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셔서 육체와 정신이 지쳐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0키로 40키로 정도 되는 그 십자가를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언덕을 못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 군인도 보니까요 예수님의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못해요 그래서 공무집행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딱 걸린 거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식에서 체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식에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확인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알고 끝나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게 되죠 그럼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들을 다 이끌고 구레네는요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천 키로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녀들이 물어봤겠죠 아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간다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해줬을 겁니다 아 모세 시절 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그 피의 언역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는 거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요 시몬은 깨달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의 흘린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구나 바로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 성자 하나님의 보유리구나 그 부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구레네 시몬은요 인생의 계획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원래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자기가 하던 사업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하던 뭔가가 있을 거예요 농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거기서 어떡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죠 그 지상명령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138의 언약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알죠 이 아는 것이요, 이 갈보리 언약이요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원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요하시니라 지금 인생 계획이 완전 무너졌잖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과 가정을 주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는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직분의 축복입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이 성경은 시골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구경하러 갔다가 바로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재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아침 일찍 도착했대요 예수님께서 오전 아홉시경에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자신의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로마 군인한테 딱 걸려서 피가 흥건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옷도 더러워졌을 거예요 뭔가 재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전도사님한테 걸려서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전도의 친구한테 걸려서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분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명문대에 합격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또 명문대에 진학하고 나서 아주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난리 납니다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이게 왜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대학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인재들 중에 그 회사가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이런 직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직분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 부분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직분이 축복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눈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부담됩니다 마음에 쌓입니다 이 직분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눈이 어디서 길러집니까? 강단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요 아 저는요 아직 합숙도 못 갔고요 훈련을 못 받아서요 이 직분은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 저는요 훈련 좀 받았는데요 요즘에 사업이 바빠서 스케줄이 많아서 아 저는 좀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때요 우리는요 그냥 끌려가면 됩니다 강단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끌려가면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셔야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장세전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준비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을 통해서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타락합니까 누가 실족합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이 타락해요 시간 많고 건강하고 경제 많다 그 사람은요 타락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왠지 아세요? 마귀가 건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력을 우리의 경제를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네엘은요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 나이에 10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엘리트들 바벨론 엘리트들보다 10배 이상 지유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장이 바뀌면요 가정의 운명이 바뀝니다 반대로 다르게 얘기해서 한 개인이 바뀌면요 그 가정의 운명 바뀝니다 지금 본문은요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시몬을 소개합니다 아들들은 이렇게 소개하는 표현이 흔하지 않아요 보통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 아들을 소개하는데 지금 본문은요 반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들들이 특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은요 지금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와 함께 발걸음을 같이 했던 그 중직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16장의 인물이 이 사람들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루포는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근데 바울이 인정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바울이 영적으로 어머니로 존경할 정도로 훌륭한 여성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이요 갈부리 언약을 체험하니까요 그 가문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반드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확실할 때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손족 손주들에게 전달되고 가문 대대선선 믿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자녀들에게 전달되고